아 이분이 함께 하셨네요 트럭특의 대박 지온이 씨의 모델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온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다 같이 박수 주세요 이제 그대 슬프로 말해줘 우리 소원을 하지 않을 때 행복할 수 있어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숨어있게 있어도 사랑이 우릴 풀렸을 내 몸으로 끝없이 속삭이고 있어요 끝없이 속삭이고 있어요 끝없이 속삭이고 있어요 나같이 할까요? 이젠 나의 빛불이 내려주어 이젠 나의 슬픔을 내려주어 우리 서로 무너지하며 다시 배워갈 수 있을 때 이젠 그대 슬픔을 말해 주어 이젠 그대 슬픔을 말해 주어 우리 서로 무너지할 때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같이 박수 한창 Trail 한글자막 by 한효정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로요 배숨만 파오르고 있어요 이 시절에 영원한 이는 순간 스승한 머리에 맘 막 보여요 더 힘차게 할까요? 이제 나에게 물 내어주어 이제 나의 슬픔을 내어주어 우리 서로 무너지하면 다시 배려할 수 있게 이젠 그녀의 슬픔을 말해주어 이젠 그녀의 슬픔을 말해주어 우리 서로 무너지할 때 행복할 수 있어요 이제 나의 슬픔을 내어주어 이제 나의 슬픔을 내어주어 우리 서로 무너지할 때 다시 태어날 수 있게 이제 나의 슬픔을 말해주어 이제 나의 슬픔을 말해주어 우리 서로 무너지할 때 행복할 수 있어요 예!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에너지를 지원하러 온 가수 지연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정말 이렇게 지연이 왔다고 생각해서 폭죽을 쏴주셨는데 타이밍이 어우 머리 다 타뻔했어요 아 그래도 오늘 어 우리 부산시 우리 대조동 네 강서구 대조동이죠 네 이곳에서 함께하는 삼십리 우리 벚꽃축제 낙봉강변 삼십리 벚꽃축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같은 날 또 지연이가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더 행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구요? 마스크 끼고 얘기하면 하나도 안 들리지니 지연이 진심으로 맨날 지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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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지연이 많이 사랑해주신 덕분에 요즘 정말 많이 바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우리 여러분들 덕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오히려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 많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연이와 같이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연이와 같이 단합이 더 잘되고 우리 여러분들이 에너지